2006년? 2007년 2007년 뉴에쿠스 소니 5500 집중키 다시 달아드리고 모니터 껴드리고 짠 오늘 몇 점이에요? 200점 일할때 비닐도 안벗기고 끝나고 벗기고 그쵸? 그래야지 선생님 사장님 하지말라 그랬는데 사장님이 꼼꼼해서 이 일을 내가 더뎌 버렸어요 짜증나 이제 빨리 끝났어요 더 빨리 끝났었는데 여기서 셋 셋 몇시에요? 몇시에요? 3시 9분 3시 셋 모두 몇번? 9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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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데 이게 더 이뻐졌네 차가 더 이뻐졌어 200점 원래로 돌아가고싶었어요 이뻐졌네 네 원래로 돌아가고싶었어요 100점 200점 이뻐졌네 200점 이뻐졌네 200점